어! 여기는 RTA 본보다 작정량 앵그리 너구리들 사수하라 거기 대왕 미사한가? 짜잔! 여러분 이번에 너구리에서 앵그리 너구리 신제품이 나아 기본 너구리보다 사실은 내가 졌다고 하는데 근데 앵그리 너구리를 RTA라고 하는 아 진짜 왜 너구리를 RTA라고 갑자기 부르냐? 외국에서 하이솔 한국에 유명한 라면 RTA가 있다고 하는데 사다귤랑 이런 느낌으로 RTA라고 부른데요 너구리를 거꾸로 하니까 RTA 그래서 앵그리 너구리를 RTA라고 한 장만 한 장 여기는 그냥 너구리 여기 앵그리 너구리 나쁘다고요? 앵그리는 뭔가 칼국수명 너구리는 꼬물꼬물해요 너구리 너구리 너무 맛있어요 대망의 앵그리 너구리를 먹어볼게요 이게 너구리 오! 오 소리 매운 건 잘 먹는데 매콤해요